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속초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대관람차는 속초봉해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또한 속초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관람사가 되겠습니다. 관람사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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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